그대로 관자노래 하나 둘 셋 넷 네 여러분 안녕 권쌤입니다 오늘 들어가실거는 피부 마지막 과제죠? 림프 드레나지 들어가실건데요 림프 드레나지는 손 잘 이렇게 꽉 대고 하시구요 그리고 손끝으로 압력을 살짝 주시는거에요 동전 하나정도 올릴줄정도 압력을 주시면서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서 가시는거구요 방향은 데콜 때부터 쭉 위로 올라가서 이마까지 가서 전체 쓰다듬고 쓰다듬고 종료되시는걸로 들어가실건데 요 아래칸에 계속 작성해주면서 제가 순서 남겨드릴거에요 순서보시면서 저랑 같이 들어가보는걸로 할게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하시면 소독 먼저 해주십니다 화장솜을 이렇게 손에다 껴주시구요 그 다음에 배드 밑쪽에서 한손씩 다 소독해주세요 바깥쪽부터 쭉 돌려서 손 사이사이까지 소독을 해줍니다 화장솜은 뒤집어서 한번 더 쓰세요 물론 새거를 꺼내서 쓰셔도 됩니다 쭉 반대손도 닦아주시구요 손 사이사이까지 닦아주시고 사용하신 소독솜은 버려주시면 됩니다 자 손 시작하실때 들어가실때는 요상태에서 돌아서 들어가신 상태로 쓰다듬기 먼저 시작하시는겁니다 데콜스에 쓰다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쓰다듬기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 한손씩 직경부 먼저 갈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손씩 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턱 턱 아래 갈겁니다 한손씩 턱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턱 중간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골 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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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귀돌리기 귀로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찍기 홍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손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려오고 내려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끝 그 다음에 쓰다 남기 다시 모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 얼굴 쓰다 남기 갑니다. 그대로 올라와서 턱 밑으로 그대로 올라와서 볼 중간에 그대로 올라와서 이마 끝 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턱 중간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턱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앵글루스 화학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윗입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입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앵글루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춥경무가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코 들어갈거에요 코 끝으로 코 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중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안쪽 끝에 아래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래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끝, 상단 둘, 셋, 넷, 다섯, 여섯 상단 중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래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벽 상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긴 여행 갑니다. 광대 광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입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턱 중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턱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측정 보갑니다. 왼손, 오른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래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눈으로 갈 겁니다. 눈 앞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눈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눈 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코벽 코벽 와서 코벽 와서 눈썹 하나, 둘, 세 번만 할 겁니다 와서 눈썹 하나, 둘, 셋 다시, 와서 하나, 둘, 셋 눈썹 집어주시고 한 번 더, 세 번 눈썹, 눈썹, 눈썹 그 다음 와서 눈썹 앞머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눈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자, 엄지로 그대로 밀고 내려와서 이대로 돌려서 눈 가려주시고 하나, 둘, 셋 옆날 하나, 둘, 셋 밑에 쪽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마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마 하단부터 한 번 더 많이 attitude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마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마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마 중단에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대로 관자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귀 앞에 파로티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직경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니다. 올라와서 턱 밑에 먼저 올라와서 볼 중간에 올라와서 이마 쪽에 다시 올라와서 볼에 올라와서 턱 밑에 하시고 측경부 하고 끝내시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서 쭉 귀 밑에까지 갔다가 목 쓸고 대칼드까지 쓸어 주시면서 귀 뒤로 천천히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났을 때 무조건 15분 안쪽으로 끝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움직이는 것은 다 감점 또는 미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14분 정도에 끝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